긴장되는 순간, 선수들 힘차게 뛰어들었습니다. 자, 6레인 선수 킥을 강하게 차면서 또 2레인 선수도 2레인의 하른재, 6레인의 양디컵 두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은 2레인의 하른재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고요. 그리고 턴을 했습니다. 50m 32초 5 현재 50m를 32초 5의 기록으로 턴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후반을 또 어떻게 오냐 하지만 조금 약간 적수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2레인의 하른재 선수가 가장 앞서 있고요. 자, 킥이 좀 많이 죽었죠? 6벌레인의 양디커 선수가 약간의 페이스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4레인의 권민선 선수한테 잡힐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힘이 붙이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열심히 해주면서 지금 결국엔 지켰습니다. 6벌레인의 양디커 선수가 2등 4벌레인의 권민서 선수가 3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벌레인의 문소윤 선수 끝까지 멋진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선수들 모두 레이스를 마쳤고요. 아, 지금 마지막까지 정말 저돌적으로 이 터치패드를 찍어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순서는 여자 초등부 4학년 자유형 100m 경기입니다. 네, 4학년 선수들이 많이 출전해졌어요. 지금 중계석에 우리 유택 친구들이 선수들이 저희한테 젤리를 주고 왔어요. 아, 지금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제가 중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한인수 해설위원의 인기를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이제 다음 레이스 출발을 아, 지금 뭐 주선유 선수 지금 8벌레인의 주선유, 버대 선수군요. 그렇죠 그리고 4벌레인의 이태원 선수가 이 선수들 중 가장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지구력이 얼만큼 받쳐주는지 한 번 볼까요? 자, 31초에 턴했고 저는 이 수영을 중계하면서 버네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좀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등수와 관련 없는 지금 버네 선수고 또 지금 이제 여러 종목 두 종목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세 종목을 신청을 하려면 이제 오늘 경기는 만원을 더 내고 이제 버네로 신청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형 100을 버네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선유 선수의 주종목은 자유형 100m가 아니다라는 말이 될까요? 뭐 여러가지 이제 경험을 위해서 경기를 많이 뛰어보는 거죠. 그렇죠. 8번레인의 주선유 선수가 1분 11초 8, 5의 기록으로 들어왔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비등록 선수이기 때문에 50m 갈 땐 좋지만 올 때 이제 지구력이 많이 떨어지죠. 이런 부분은 이제 등록 선수들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훈련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훈련량의 차이가 많이 있고요. 4번레인의 이채원 선수가 1분 16초 6, 7의 기록 가장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번레인과 6번레인 선수들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스트로크를 해주면서 들어왔고요. 자, 비등록 3학년 친구들은 두 개조로 또 나뉘는데 많이들 나왔네요. 지금 멋진 레이스 열정적인 레이스를 펼쳐뒀습니다. 정말 수영을 좋아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 레이스를 하면서 제가 언뜻 미소를 좀 본 것 같거든요. 네, 뭐 웃으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악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3학년 두 개조로 되겠습니다. 두 개조 이제 3학년 선수들의 경기고요.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산 제이비 친구들이 지금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 레인의 조아닌 선수는 이번에도 번외 선수고요. 네.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자, 3학년 답지 않게 굉장히 키도 크고 자, 파워도 있습니다. 현재 5벌레인의 박정현 선수가 그리고 옆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서 봤습니다. 32초에 턴을 하네요. 와, 굉장합니다. 일단은 번외의 조아닌 선수가 가장 빠르게 턴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록 6벌레인의 이서윤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 이 비등록 선수들은 이제 올 때 후반에 많이 지치는 경향이 있죠. 2벌레인의 조아닌 선수 현재 격차를 벌리고 있고요. 아, 그리고 7벌레인의 김수아 선수도 번외 선수군요. 자, 3학년 선수가 더 빨라요. 지금 1분 8초 자, 좋은 기록입니다. 자, 비등록 지금 여자 3학년이면 1분 13초인데 몇 초를 깨면? 5초를 깼네요. 자, 굉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번외 선수여서 기록으로 인정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빠지는 걸까요? 번외 선수는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번외 선수는 이제 나이 그대로 번외 선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로 기록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3벌레인의 광나은 선수가 마지막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턴을 했는데 발이 닿지 않았어요. 아, 지금 약간 아쉬운 이런 거는 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턴 동작까지는 좋았는데 발이 닿지 않았습니다. 여자 좌우 qtl 선수는 도대체 2개 자로 나뉘죠. 이어지는 경기는 여자 초등부 3학년 경기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자 돌핀킥 좋아요 이제 선수들 스트로크를 시작했고요 3번레인과 4번레인 최서윤 선수와 윤승란 선수가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쭉쭉 나가고 있는데요 자 좋은 영법을 가지고 있네요 숨을 다 쉬고 있지만 리듬이 끊기지 않고 쭉 연결해 놓은 거 보면 좋습니다 4번레인의 윤승란 선수 가장 빠르게 턴을 했습니다 수영같은 경우는 호흡을 리드미컬하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런 어린 친구들한테는 숨을 쉬면서 리듬이 끊기지 않는 영법을 만들어주는 게 이 코치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계처럼 이제 안정된 모습으로 수영을 해주고 있고요 4번레인의 윤승하 선수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4번레인의 윤승하 1분 16초 2일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어지는 선수는 3번레인의 최서윤 선수 네 그리고 6번레인의 명하인 선수가 그 뒤를 이었고요 나머지 선수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비등록 여자 초등부 3학년 선수들의 레이스가 모두 마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초등 6학년 남자 비등록이죠 아 지금 2번레인의 선수가 남아있었네요 주완나 선수가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스윔21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조준호 선생님 또 저희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어린이 수영장을 또 운영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키워나가고 계신데 이런 어린 친구들을 대회 경험을 많이 해주심으로써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비등록 선수들은 기록과는 상관없이 또 이제 참가 자체만으로도 많은 걸 배우겠죠 그렇죠 100미터를 또 완주한 것도 이 친구들한테는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윔21 저렇게 티셔츠를 입고 있는 코치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만큼 레벨별로 분포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체계가 잡혀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조에 우리 자 원드림 도정현 선수 어제 또 코리아마스터제우 대회